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잠깐만 가방에서 오 잘 있지? 오마이비키 블라인드백 이거 봐라 이거 친구들이 나 만들어줬는데 기억나? 못 본 친구들은 이거 보면서 같이 만들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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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아노 학원 늦겠다 빨리 가야지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어? 저거 오비키 아니야? 야 오비키 오비키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내 말 안 들려 전화 해야겠다 전화 해야겠다 오가탕으로 헉 진짜 왜 안 받아 오비키 오비키 어? 뭐야 이거 핸드폰 아니야? 어? 악마 박스인한테 전화가 오네? 뭐야 여보세요 저 악마 박스인인데요 여보세요? 야 오비키 뭐야 이거 오비키 폰이잖아 안 돼 안 돼 내 핸드폰 안 돼 안 돼 내 핸드폰 아 진짜 아 사라졌네 내 핸드폰 다녀왔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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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없지? 아하 큰일이다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이제 엄마한테 진짜 혼났다 엄청 쫄라서 겨우겨우 산 핸드폰이었는데 엄마 오면 진짜 엄청 혼나겠다 이 상황에서 왜 잠이 쏟아지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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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안녕 여러분 유라에요 오늘은 오! 여긴 어디지? 깜짝 놀랐네 어? 유라? 어? 오비키? 여기 그럼 유라의 놀자 촬영 세트장? 어 반가워 키키키크 오비키 어 안에 키키키키 오비키 와 반가워 어?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됐어? 어 아무래도 내 생각엔 여긴 꿈인 것 같아 어? 꿈이라고? 응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속상해서 자고 있다가 꿈에서 여길 오게 됐어 정말? 우와 그럼 여긴 꿈속인거야? 응 꿈속인거야 재밌다 그런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어쩌다가? 응 내가 모르고 벤치에 넣고 왔지 뭐야 다 내 잘못이지 뭐 아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아! 마침 지금 아이폰 종이 스케치를 만들고 있었는데 어? 정말?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이걸로라도 위로를 대신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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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어떻게 만들어? 응 우선 아이폰 그림을 그려줄거야 흰색 종이나 연습장을 준비해 좋아 그럼 유라 너는 흰색 종이로 만들어 나는 연습장으로 만들어 볼게 좋았어 영상을 보고 있는 오키님들도 만들기 간단하니까 따라해보세요 같이 만들어요 먼저 연필로 직사각형을 그려줄거야 오! 좋았어 네모를 그려준다 네모네모 숑숑숑 오! 잘 그렸어 그 다음은 아이폰 로고를 그려줄거야 오키님들 영상이 너무 빠르다면 멈춰놓고 같이 해봐요 천천히 같이 그려봐요 그런 다음 정답 오! 카메라 그리면 되지? 맞아 핸드폰이랑 똑같이 카메라를 그려줄거야 네모를 그리고 큰 동그라미 세개 위아래 작은 동그라미 나도 나도 네모를 그리고 동그라미 세개 위아래 작은 동그라미 오! 오키님들 잘 따라하고 있죠? 비키와 유라 함께 재밌게 같이 만들어봐요 이제 마커펜이나 색연필로 테두리를 그려줄거에요 짠! 나도 테두리 다 그렸다 여기까지 쓰면 다 한거야 벌써 다 했다고? 응! 이제 반을 접어줘 반 접은 상태로 핑크색 색연필로 막 칠해줘 우와 재밌겠다 나는 마커펜으로 칠해도 돼? 응! 우와 재밌어 다 칠해줬으면 테두리를 따라 가위로 잘라줄거야 가위를 사용할때는 조심조심 테두리 잘 따라서 우와 우와 이렇게 잘렸어 이제 이 위를 테이프로 감아주기 좋아! 나 이거 잘해 쇽! 이렇게 붙이면 되지 뒤로 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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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했다 고마워 우와 저기 봐봐 오키님들 엄청 잘하고 있어 와 진짜네 박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에 솜을 넣어주면 종이스크시 완성 이 안에 틈을 살짝 만들어줘서 솜을 넣어줄거에요 좋았어 오 우와 느낌좋아 벌써부터 느낌좋아 오 마지막으로 입구를 테이프로 막아주면 입구를 테이프로 막아주면 아이폰 조이스크시 완성 오우 우와 재밌다 와 포석포석 진짜 재밌어 디디디디디디디 어 비키 전화왔다 여보세요 비키 어 유라야 전화 받았네 어 나 새로운 핸드폰 생겨서 받았지 좋겠다 나는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괜찮아 찾을 수 있을거야 고마워 그래도 새로운 종이스크시 폰 생겨서 좋아 좋은거 맞지? 어 근데 그래도 핸드폰 찾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어 어 어 어 비키야 비키야 어 어디갔지 어 어 진짜가 아니라 꿈이었네 어 어 어 어 우와 진짜 스키시가 있네 꿈이여 진짜야? 어 야 오비키 야 오비키 어 어 박세인 내가 너 계속 불렀는데 왜 대답 안해 언제? 못들었는데 아하하하 너 핸드폰 잃어버렸지? 어 어떻게 알았어? 짜 내가 길가다 주웠다 어 박세인 너 진짜 생명의 은인이야 나 착하지 착하지 악마 아니지? 악마 절대 아니고 너는 거의 천사급 와 나 엄마한테 죽을 뻔했는데 너가 나 살려줬어 고마워 어하하하하하 난 처럼 저 박세인 천사 박세인 어 뭔가 어색하네 악마 박세인 너 뭐 먹고 싶어? 다 말해 내가 사줄게 다 뭐? 정말? 그럼 나 탕으로 탕으로 쯤이야 사줘야지 용돈 다 틀어서 사준다 아하하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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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신나게 아이폰 스키시 만들고 잃어버린 아이폰 찾아주기 대성공 나 착한 일 했으니까 청국 보내줘 오키들 나 청국 가도 되지 태지일텐데 얘기해줘 짠 오키님들 오마이미키와 유라가 만났습니다 박수 오키님들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줘서 고마워요 유라의 날짜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